다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보의 찐싸식에 다시 오신거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황쌈동 노후종 축제에 왔는데요 이 축제가 왜 특이하냐면 여기 마을이랑 중학교가 콜라보식으로 하는 축제라서 너무 신났네요 근데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신났어요 긴장돼요 이야~~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렛츠고! 시흥하다! 저희가 이제 물총놀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워 더워더워 더워 무서워더워 자! 렛츠고! 물총놀이 타임! 너무 무서워가지고 렛츠고! 뭐 이놈아?! 시 effectiveness~! 이제 물쩍 노래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니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맞은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시행하다! 젠보의 찐 자식! 일단 여기 빨간 등대가 있는데 무조건 사진 한 장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셀카 존입니다 셀카를 찍어야 되는지요? 근데 이분들은 다 똑같은 셀카를 입고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집니다! 이 마을 축제 하시는 건 어때요? 최고! 최고! 최고요? 왜 학교랑 같이 하기로 하셨어요? 세대가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있어요? 처음이거든요? 전에도 그냥 부분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추측이 반반씩 해서 같이 올려서 협업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그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세대 간에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요? 그럼 이제 제대로 한동네라는 느낌입니다 폐라 세대 간에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당연히 찍어요 두 달이 선물인가요?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갑자기 파레이드 시작했네요 그리고 봐봐요 세로랑 조로 나왔잖아요 세로랑 조로 세로랑 조로랑 귀여워 크게 나와서 귀여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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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파레이들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냥 저절로 빛수가 생기네요 세모의 찐짜싱 여러분 오늘의 찐짜싱으로 저희가 청왕 쌈동 우리의 노일동 축제에 왔는데요 여기 학교랑 마을이 같이 하는 축제라서 완전히 특이한 경험이었고요 진짜 이렇게 애들이 많아서 게릴라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파레이드 재밌고 부스트 너무 많아서 물도 마셨으니까 진짜 시원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완전히 오고 싶습니다 물도 많이 시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챔 보이었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찐짜싱 예 챔 보의 찐짜싱